안녕하십니까 난국입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깨달음을 가지고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깨달음은 사실은 본질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의 힘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힘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답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질 때 정확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자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무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한테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본질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왜 깨달으려고 하는지 나는 왜 내 자신을 찾고 싶어 하는지 라는 질문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본질은 근본 자리에 있지만 그 위에 기름처럼 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 기름처럼 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이 막을 걷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막은 너무도 쉽게 잘 굳어버리는 거예요 수련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굳어졌던 지방층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풀어져요 풀어져 있다가 다시 세상이라는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게 다시 딱딱하게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사고의 많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런 본질의 자리가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우리가 순사님이 시에도 나와 있지만 바깥에 지금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질 때는 나무 입장에서는 수많은 낙엽 중에 하나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낙엽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무가 없는 낙엽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낙엽들이 많이 달려있지만 좌우 앞뒤 햇볕과 영양분이 전달되는 거에 따라서 이 낙엽의 굵기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질과 기질은 달라요 기질은 우리가 여러분의 신의 기운을 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누구인가 정말로 거기서부터는 신의 기질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련하는 많은 것들이 이 본질에서 끝을 내버리시거든요 나는 어떤 신의 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좌측에 달린 낙엽인지 우측에 달린 낙엽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낙엽인지 이걸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사랑방방장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의 신의 길이 발현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의 힘이 너무도 무서워요 습관의 힘이 항상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한계 정신의 한계에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은 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전부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선사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의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의 힘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방방장 교육을 하고 계시고 일반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방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방장이 되려고 하는가부터 어쩌면 질문을 가지셔도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무소유로 살고 싶으면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 가까이에 사시면 여러분들은 무소유를 실천하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경영인이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근처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경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늘 선사님한테 예전에는 저는 수행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행자가 예전에 저의 수행자는 저의 세상 안에서 제가 닦는 수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미처 몰랐죠 제 안에서 제가 닦고 제가 깨닫는 거 그게 예전의 제 모습인 거 지금 나와서 제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제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는 경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경영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홍익 경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익이 붙은 경영인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천 순사님 같은 경우에는 홍익을 실천하는 경영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로 나는 자기 자신한테 정말 진솔한 질문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과식도 빼고 정말 욕망을 섞어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욕망이 없는 척하면 그것만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현재 여러분 자신이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덜어내시고 보실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잠시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 60이 되고 50이 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10살보다도 못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절대로 책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60이 돼서 10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질투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 10살도 안 되고 그냥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10살도 안 되는 내 자신을 60의 나이에 바라볼 때 그거를 내가 급성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급성장시키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의 힘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홍익이라는 것과 자기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어떤 힘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노총 교육원의 기본 과정이 있어요 브레인 온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될 때 그 다음 말씀드렸던 자기의 기운의 그 신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신의 기운만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신다면 철들지 않은 아이가 어른 워릇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식사하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많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잡념이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 책마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아주면서 그래 너는 네 모습을 오늘 바로 봤어 그래 그것이 어쩌면 너의 현재 모습이야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바로 잡아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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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